7시 50분입니다. 여기는 한림정입니다. 우리 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 1945 여차입니다. 총 3량입니다. 지금은 195번째입니다. 195번째입니다. 차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여차는 7시 50분에 한림정에 출발하는 순천의 무궁화입니다. 오늘 한글란입니다. 저녁에 예매를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 구간 차가... 빠리에 이루어져요. 지금 이 밑에 괜찮은지 안하는데 안갔네. 고맙습니다. screamed